3가지 정보를 먼저 보고 기도해봅니다. 첫 번째는 2010년 방금 시즌이었지만 매년도 3월 26일, 27일 3차 가면 시즌을 해서 기도해봅니다. 거의 참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주제각도에 수뇌의 마음을 변화하는 마트 구장의 30년 전 리스컴패시스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런 순간을 충만한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였습니다. 특별히 트라이브 왔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을 섭외할 수 있도록 미련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메인 스피커들과 워크샵 스피커들을 계속 섭외하고 있고 많이 창의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강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각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요. 특별히 이 세들이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관련되고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 두 번째는 강의 GC 연합사업에 대해서 방금 보신 두 번째는 교회와의 교회.